왜 저래?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? 도겸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내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오사나 헛소리에 쏘가 거기까지 따라올 수가 있어 뭘 확인하겠다고 대체? 미안해 당신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실망했을지 나도 알아 나도 처음부터 오사나 말 믿었던 건 아니었어 처음엔 당황했어 나도 근데 그만해 듣기 싫어 오사나 그 여자 제정신 아니야 자기 불행에 취해서 멀쩡한 남의 가정 파탄 내리는 정신나간 여자라고 그 여자 당신 아내 자리가 탐이나 그러는 거야 당신하고 나 사이 갈라놓고 이간질해서 나 밀어내리는 수자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 여자 말만 믿고 날 의심할 수가 있어? 나도 내가 의심됐으니까 뭐? 나도 내가 오라그룹의 박도경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들었었어 도경 씨 혹시 내가 박도경이 아니라 혹시 내가 박도경이 아니라 혹시 내가 박도경이 아니라 오사나 씨가 찾는 그 남자 이수호가 아닐까 혼란스러웠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경이가 오사나 남편 이수호라니 도경 씨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 에스터 설마 내가 싫어져서 그래? 싫증이라도 난 거야? 어떻게 내 면전에 다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당신이 당신이 다른 여자 남편이라니 솔직히 나 오사나 씨가 처음부터 익숙한 느낌이었어 도경 씨